공격적으로 해외에 대한 정병을 사용하여 주장의 정병을 사용하여 전환하는 데서 서브머신컨만 한게 없지 용족의 전사는 전설 속에서만 등장하는 줄 알았다 아직도 남아있었나? 서브머신컨만 한게 없지 이게 수지의 숨겨진 전력이라 불린 코노이치의 솜씨가 진지한 구경을 했고 했는데 수압이 멋진 것만한 게 없지 설교를 하려거든 눈앞의 도끼를 치우는 게 어떤가 하이소 다른 분 부탁드립니다 아 미안하지만 우린 정정당당한 대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네 왜 그렇게 가까이 있다가 못 깃을 잡았다 반드시 당신에게 유리한 거리를 내어줄 수는 없지 우리에게 좀 더 차비로운 마음이 필요한 고란과의 마찰은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죽겠나? 우리 집이 돈을 받아들인 건가? 각오는 대단하지만 현명한 것만한 게 없지 이것을 더 컴퍼니는 다른 녀석들보다 한 발도 앞서는 데 수월의 고장적은 비슷할 텐데 제크메이 됐던 대로 명불허전이군 하지만 혼자서는 조직을 이길 수 없어 현명한 것만한 게 없지 어린아이라고 봐줄 생각은 이 모중에 개인적인 감상에 빠질 여인은 없으니까 한복판에 시원하게 쏴주지 겁나는 무기들하고 천 개의 무기들은 그새 한걸음 더 나아야 저금없이 넘만한 게 없지 무선 배그야 하지만 넘쳐나는 힘이라든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소용없을지 저금만한 게 없지 저금만한 게 없지 하지만 더 컴퍼니의 조직력 앞에서는 그저 뛰어난 개인계일 뿐이야 아무래도 내 바람에 올라타고 싶어? 나다로운 상대였어 말 그대로 바람같은 움직임이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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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